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책입니다. 루이스 엘 헤이지움 엄남미온김 나들목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기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창조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한계를 내려놓기 위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의 비밀을 배우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는 삶을 더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을 변화시킬 힘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신념 즉 믿음입니다. 이 책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각과 신념의 자기화건 사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기화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함으로써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화건입니다.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는 불평이나 불만은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불러들이는 부정적인 화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인생에서 화가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고 화건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말이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인생이 주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기화건은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자신이 낮과 밤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화건의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꾸준히 기분 좋은 생각을 고르기로 결심한다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화건을 함으로써 미래의 풍요로움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건을 되풀이하는 동안 이미 마음이라는 환경에 심어 놓은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생은 지겨워 삶이 지긋지긋해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경험을 끌어당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삶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생각이 지긋지긋할 것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끔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엉망으로 느껴질 때 그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나 문제들, 질병, 가난 같은 부족한 점들을 운운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잘못된 일 때문에 남을 비난하면서 사는 것 또한 다른 형태의 시간 낭비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장소, 물건들, 환경이 변할 것입니다. 비난은 또 다른 형태의 부정적인 자기화건입니다. 자신의 귀중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화건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자기화건을 긍정적인 화건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화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화건입니다. 몸에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몸 전체 또는 특정한 부분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어떻게 다루든지 간에 완벽한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충실한 일꾼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질병을 거론하거나 생각하는 것으로는 좋은 건강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은 내 몸에 감사하고 사랑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 일부분이 아프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몸은 어린아이처럼 취급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내 몸을 매우 사랑하며 빨리 쾌유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요. 건강에 관한 긍정화건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건강에 좋은 것들을 선택한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내 몸은 항상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과 휴식, 놀이에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또 다른 멋진 하루를 산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자 즐거움이다. 나는 내 직관을 믿는다. 나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내가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몸이 나에게 고마워한다. 나에게는 특별한 수호천사가 있다. 그 수호천사가 나를 항상 신성하게 안내하고 보호한다. 나는 건강한 몸에 감사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진다. 어떤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화건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용서하는 작업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삶이 자유롭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 슬픔, 상처, 두려움, 죄책감, 비난, 화, 분노 심지어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놓아야 할 과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에 힘이 있는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찌꺼기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을 계속하여 현재의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용서에 관한 긍정화건은요. 일단 내가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만 하면 주위 세상은 변한다. 매일 하루가 새로운 기회다. 어제는 이미 끝났고 생을 마쳤다. 오늘이 내 미래의 첫날이다.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온화하며 친절하다. 그리고 나는 삶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는 것을 용서한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내 앞에 놓인 삶의 모든 변화들은 긍정적인 것이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긍정화건을 하면 좋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나 생각을 하면 결코 풍요로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 쓸데없는 생각이고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풍요로움을 막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부족함을 운운하면 더 많은 부족함이 찾아옵니다. 가난한 생각은 더 많은 가난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돈이 흘러 들어오게 막는 신념에 대해 알아차리고 그런 뒤에는 그 신념을 바꾸어서 새롭고 풍족한 생각을 창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돈이 많이 들어오게끔 생각을 바꿔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열쇠는 돈에 대한 자기화건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번창하고 싶다면 번창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매일 돈에 대한 걱정을 하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번영에 관한 두 가지 자기화건이 있습니다. 내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번창한다. 또 다음과 같은 풍요로움에 관한 자기 긍정화건도 좋습니다. 나는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모든 종류의 풍요로움이 나에게로 몰려 들어온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돈은 내가 예상한 곳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뜻밖의 방식으로도 들어온다.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수를 잘 받는다. 나에게로 들어오는 돈은 쓰기 위한 기쁨이다. 나는 돈의 일부분은 저축해놓고 일부분은 쓴다. 나는 사랑하고 풍족하고 조화로운 우주에 산다. 그리고 그에 대해 감사한다. 돈은 현재 나를 지지하는 마음의 상태다. 나는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나에게로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다. 삶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준다. 나는 삶을 믿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에 좋은 것만을 가져다 준다. 나는 가난한 생각에서 벗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의 금전 상태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나는 내 삶에 이미 존재하는 재정적인 안전에 기뻐한다. 만약 스스로를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어떤 분야에서도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난 창조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고 그 말을 계속하는 한 그 화건은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몸에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서부터 감정적인 반응, 현재 직업, 은행예금,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까지 그것들이 다 창조적인 것들입니다. 창조성을 표현하기 위한 긍정화건은요.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적어도 날마다 어제와 다른 일을 한다.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나는 타고난 창조력에 놀라고 기뻐한다. 나는 안전하며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내 힘의 중심은 마음이다. 나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른다. 나의 직업은 나의 재능과 능력을 발현하게 해주고 나는 직업에서 기쁨을 느낀다. 나는 생각을 명확히 하고 내 자신을 쉽게 표현한다. 나는 날마다 더 창조적이기 위해 배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긍정화건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첫 번째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스스로 행복해질 때 다른 모든 관계 또한 개선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투덜대지 않는 것,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지금 현재 자신한테 매우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계와 사랑을 끌어당기기 위한 긍정화건은요. 사랑은 어디에나 있고 내 세상을 채우는 것은 기쁨이다. 삶은 매우 단순하다. 내가 내뿜는 것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오늘 나는 사랑을 주기로 선택한다. 사랑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나는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모든 것이 좋다. 나는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안전하다. 나는 많은 사랑을 주고받는다. 나는 건강한 관계만을 끌어당긴다. 나는 항상 좋은 대우를 받는다. 나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사랑에 감사한다. 나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내 삶은 오래 지속되고 사랑하는 관계로 삶이 빛난다.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만 바꾸어도 언제나 성공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직업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내가 일하는 곳의 모든 사람, 장소, 사물을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임을 믿고 있다. 라고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더 높은 위치로 가는 하나의 초석일 뿐이라고 자기 확언을 해야 합니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해답이 없는 어떠한 질문도 없습니다. 만약 하는 일은 좋은데 보수가 충분치 않다고 느껴지면 지금 받는 급여를 사랑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수입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긍정학원은요. 새로운 직업이 필요할 때는 완벽한 자리가 나에게 그 자체로 쉽게 나타난다. 나는 내 재능과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즐겁다. 그리고 이런 직업을 가진 데에 대해 감사한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하루를 계획한다. 나의 기대가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당겨 준다. 내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 한계란 단지 성장하기 위한 기회일 뿐이다. 나는 그런 한계점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여긴다. 나는 성공적인 직업을 가질 자격이 있다. 나는 그것을 지금 받아들인다. 나는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는다. 내 직업은 내가 가진 가장 큰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적이다. 나는 격려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 해준다.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내 앞에는 행복만이 존재한다. 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기쁘다. 나는 동료들과 서로를 존중하면서 일한다. 만약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두려움인데요. 단지 그렇게 간단한 의미일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두려움을 만들어 놓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목표는 기쁨, 조화, 평화입니다. 조화란 우리 자신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이 평화로우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낄 때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무언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긍정의 확언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을 위한 긍정 확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날려버린다. 나에게 삶은 쉽고 단순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만든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오는 어떤 것이라도 잘 다룰 수 있다. 나는 중심이 잡혀 있고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날이 갈수록 안전함을 느낀다. 나는 화를 잘 평정하고 감정적으로 균형을 잘 맞춘다. 나는 하루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도 잘 다룰 수 있는 내 안의 힘을 믿는다. 나는 변화에 직면할 때 내면을 고요하게 유지할 힘이 있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자존감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신감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자존감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감은 자신감을 키웁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면 거의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거울 연습은 매우 쉬우면서도 효과가 강력합니다. 자기 화건을 할 때 거울을 보면서 말하면 좋은데요. 거울은 우리의 진실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눈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긍정적인 선언을 하면 자기 화건의 긍정적인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위한 자기 긍정 화건은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믿기로 선택한 것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나는 세상을 사랑과 인정의 눈으로 본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좋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함으로 자존감도 높다. 내 삶은 하루하루 멋진 경험이다. 나는 새로운 순간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기대한다. 삶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나를 지지하고 도와준다. 나는 삶에서 쉽게 전진할 수 있는 자존감이 있고 힘이 있으며 자신감이 있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완벽해질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멋지고 위대하다고 느낀다. 나는 내 삶에 감사한다.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나는 지금을 즐기기로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매 순간 하는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귀중한 생각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좋은 일들을 밀어내버리고 원하지 않는 것들만 가져올 것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등 자신만의 긍정화관으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멋진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